근데 봉태준씨가 치마 사진 나오시고 기자간담회였죠? 네네 그죠 거기에 사진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최근에 SNS에도 신경 밝혀지면서 전 되게 공감했어요 치마를 저도 되게 자주 입고 싶었고 실제 입는 나라들도 있고 왜 그거를 사실 못 입게 하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아닌데 이렇게 아예 대놓고 입지마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사실은 다 안 입지 않습니까? 그죠 분위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앞으로 입어보면 어떨까? 제가 입어봤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멋을 낼 때 어떤 남자들이 어떤 멋을 낼 때 딱 어떤 아이템 하나로 이건 끝났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치마가 그 위에 뭘 입든 그냥 끝났다라는 그날 약간 오늘 끝났다 이런 예상하고 오시구나 누가 날 이기겠어 안 추워요? 안 추워요 진짜? 그리고 생각보다 통풍도 잘 되고 저는 이제 볼일 보거나 그럴 때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굉장히 수월하더라고요 훨씬 더 바지보다 본인은 수월하실 것 같은데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뒷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긴 하죠 다들 놀라시긴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6살인데 걔가 조금 자랄 때는 좀 옷이나 어떤 겉모습 가지고 뭔가 성별로 나누거나 그래 그러니까 뭐뭐 그래야지 남자다워야지 남자는 이래야지 혹은 여자는 이래야지라는 말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런 불편한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교육 차원에서 아들한테 이제 혹은 저희 딸한테 더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에 또 그렇게 했던 것도 있어요 귀감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